수천만 원짜리 시계에 싸구려 기성복이라 따볼한 인생 도와줄 수 있다고 했죠? 그 대가도 근사한 양복 한 벌 뽑아주면 되겠어요? 돈만한 여자한테 빌붙어서 비위 맞출 땐 언제고 까놓고 말하니까 기분 상했나요? 뭐 다 그렇고 그런 인생인데 그쪽 사람들 참 이상한 걸로 자존심 세우네? 역시 하고 싶은 건 저질러 버리는 게 최고야